현대해상입니다. 상해 3종세트, 상해 MRCT, 통합 상해진단, 3300, 상해 재활치료비, 자동차 보험사고도 유일하게 보상이 된다는 거. 1인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구덴 스타는 30세까지, 구덴구 2030, 20세부터 40세나 퍼펙트 15세부터 70세까지는 종합 10만원, 상급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암치료비도 천만원, 이천만원, 뭐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가 영수증 모아서, 그래서 천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이천만원 정액 지급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 어린이 보험은 영세부터 고려연령 90세까지 연만기, 세만기, 무예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히트담보도 많아요. 암치료비 1억, 이게 5년간 5억이죠. 상해 질병, 암치료비, 질병 2번일당 이런 거 10만원, 50만원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얼마 안 내기 때문에 굳이 나쁘지 않아요. 1인실, 2번일당 주요 치료비까지 감액 조건 없이 꼼꼼히. 그래서 1인실이나 이런 것도 감액 조건이 없다. 하지만 타산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감액 없는 암치료비나 1인실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 10일간 사용하면 600만원, 타산은 300. 왜?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주요치료비 일반암, 기타피부암, 감액 50%, 타산 똑같아요. 암치료비는 100%, 감액기간이 없는데 타산은 감액기간이 있다. 그래서 현대강,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솔직히. 1년차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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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억이죠. 5억.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사같은 경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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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천. 한도가 적은 편이다. 1인실, 이번 달 암치료비. 1인실 많이 가잖아요. 최대 60만원까지. 종합병원 10만원, 상급 50만원.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암주요치료비는 암수수비 이렇게 많고요. 항암도 많고, 항암방사선도 중입자, 양성자, 세계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가입시 다빈치 로봇 약 1천만원. 1회 수수시 암주요치료비 2천만원까지 나오고. 1년 가입시 면역항암제리 키토르타 치료비 6천만원까지. 암주요치료비 7천만원 보장. 중입자, 전립사하면 되는데 앞으로 간, 폐, 뭐 이렇게 한다겠죠. 치료비 약 5천만원. 암치료비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 모든 게 암치료비용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입자 5천만원짜리 담보 가입하면 그 돈을 받아서 나중에 병원비 써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가입 진단받고 5년까지 병원에 가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전의암, 재발암도 같이 되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암수두비나 아니면은 뭐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뭐 이런 거는 거기다 일단은 좀 보장이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급여 뭐 이런 부분들 암주요치료비. 그래서 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부담금 이렇게 합산해서 보장이 된다. 네. 급여치료까지.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이 이렇게 되잖아요. 암치료비도 이렇게 5년간 매년 천만원부터 1억까지 최대 6억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중복까지 중복 보장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다 나오고요. 원발. 그 전에 원발암만 됐었죠. 근데 전의암, 재발암도 5년간. 거의 다 원발되고 전의암은 한 2년 이내에 전의암이나 재발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5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실별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1인시, 비급여. 나머지는 뭐 30%, 40% 이렇게 보장이 된다. 1인시 최대 60만원까지. 10만원, 50만원. 네. 현대도 팔 거 그렇게 없나봐요. 계속 1인시만 나오네요. 현대도. 1인시 2번 일단 추첨플랜. 1인시 60만원. 종합 10만원, 상급병원 50만원.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죠. 간병인 사유 일단 뭐 이거는. 추첨플랜. 병원은 15, 요한병원은 3만원. 네. 홍국생명이 6만원 되죠. 3월 때부터 6만원째 나옵니다. 위에는 20만원. 누적 안봐요. 네. 간호간병은 중복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빼도 되고요. 수술도 상해 수술비 10만원. 질병수술 입원비 10만원. 통원도 아니고 입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암 주요치료 및 추첨플랜. 암 5년간 최대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죠. 1형은 5억 5천, 2형은 6억까지. 그래서 전이암 풀, 전이암 진단비, 전이암 수술비, 전이암 일당, 전이암 항암 방사선, 전이암 표적. 네. 그리고 항암 치료비도 항암 약물 치료당 100만원. 항암 방사선, 표적항암 양성자, 세기조절. 각각각각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이암, 양성자, 세기조절, 항암 호르몬 이렇게 가입해도 거의 40세, 50세 때 거의 2만원대. 간편은 3만원대, 5만원대. 그 다음에 50세는 7만, 5만원대. 이렇게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인실 입원을 딱 추첨플레이죠. 1인실 아까 말씀드린 60만원과 그 다음에 각종 입원비, 그 다음에 통원비, 상해 입원 후 통원비, 질병 입원 후 통원비. 이렇게 넣으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보험료도 봐보세요. 얼마 안 해요. 보험료가.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 주요치료비 추천플랜. 5년간 최대 상해 질병 급여치료비.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죠. 이렇게 해서 1,00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고 암 산정튼내 진단비도 중복암, 재중농암 이렇게 해서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검사에서 재활까지 든든하게 검사, CT, 진단, 재활, 상해 MRI, CT, 매직거우가 쫓아있죠. 상해 통합 상해 진단비 33배. 상해 재활치료비 자공차 보험. 상해 재활치료비 자공차 보험도 이제 돼요. 저렴한 보험료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 15,000원, 17,000원, 2만원 미만이니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골절, MRI 이런 것도 같이 넣으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복까지 생활보장보험이죠. 90세까지 3개월 간편고지 후 가입이 가능해요. 3개월만 간편고지 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이런 것도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IT 많아 보이는데 보험료 얼마 안 해요. 70대 때 거의 1, 2만원 정도로 이렇게 골절, 상해, 상해 수수비, 창산봉합술, 6대 인공관절 이런 것도 낱낱이 솔솔하게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대 질환, 나빈변제 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 DB도 그렇지만 요즘에 나빈변제가 쭉 유행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현대도 맨날 1인시만 얘기한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